추위는 풀렸지만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재 거창과 합천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특보가 발효됐고요. 출근길 시정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기온 영상 2도, 그 밖의 지역은 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도 낮 기온 10도 선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비는 없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낮 최고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금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하늘빛 쾌청합니다. 구름량은 적은 모습이지만 대기정체가 지속되면서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김해 영상 1도, 창령은 영상 영하 4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0도, 창원 9도, 의령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주 영하 3도, 남해는 영상 2도로 출발해 4천 10도, 산청 9도, 거창은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미터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